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.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을 알리고 지역주민과 화합하는 주민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회 및 제2회 사랑나눔 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. 관내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관계자와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 앞서 일부 운영평가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올 한해 활동 성과를 주민과 함께 되짚어보고 새로운 활동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. 사랑나눔 문화축제에서는 자치센터 수강생들이 스포츠댄스, 드럼, 하모니카 연주, 퓨전 난타, 민용, 고전 무용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. 안은협 주민자치위원장은 2019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운영평가회 및 사랑나눔 문화축제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능서면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전한 지역문화를 이끌어가며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화합을 선도해가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상 KBCS 오늘의 뉴스였습니다.